2년 놀았으면 많이 놀았잖아. 우린 놓은 거야. 태주 어제 손 본다고 올라가더라. 나 태숙이 엄마한테 부탁할 일이 좀 있어서. 저한테요? 어쩐 일이세요? 아줌마가 요새 우리 집 일을 해 주시자니. 아 제발 관두세요. 제가 보러다 드리잖아요. 아르나이. 야 야 야 야. 벤지 이클라스다. 이건 뭐 내가 봐도 너무 완벽이잖아. 네 말대로. 우린 그냥 놓은 사이야. 착각하지 마. 네 말대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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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